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경험하고 있는 박현 성형외과 전문입니다. 오늘은 뼈 수술을 하지 않고도 지방이식 수술 방법으로 돌출된 입을 들어가 보이게 하는 방법에 대한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인종 구성은 북방계 몽골랜 혈통이 우세하여 백인인 코카시안 인종이나 중동인도의 아리안 인종과는 달리 돌출립이 많은 편입니다. 흑인들도 돌출립 얼굴 비율이 많은데요. 동양인의 돌출립과 흑인 돌출립의 차이는 동양인은 상대적으로 입이 나와 보이는 것이고 흑인은 진짜로 구강구조가 돌출된 것입니다. 즉 동양인은 얼굴이 납작하여 귀 구멍에서부터 치조골까지의 거리가 이렇게 길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튀어나와 보이는 것이며 흑인의 경우 이렇게 장두형인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귓구멍에서부터 잇몸뼈까지의 길이가 길어서 입이 나온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가 바로 저희 박현성외과에서의 돌출립 교정을 뼈 수술을 하지 않고 하는 원리인데요. 그럼 바로 사례자의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돌출립 지방식에 관해 문의드려요. 제가 입이 약간 돌출이 되어 있는데요. 얼굴 살이 빠지고 나는 더 도드라져 보여요. 예전에 다른 병원에 상담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 병원에서는 교정이나 양학이 필요한 수준은 아니고 볼이랑 다른 곳에 지방을 넣고 코를 눕혀서 상대적으로 입이 들어가 보이게 하는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만약 돌출립 지방식을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수술이 진행되는지 알고 싶어요. 하고 문의를 주셨습니다. 이분의 얼굴 깊이 분석을 해보면 노란색 부분의 코 옆 꺼짐, 파란색 부분의 앞턱 돌출에 비하여 빨간색의 치저골의 잇몸뼈가 더 전방에 위치함으로써 입이 돌출되어 보이는 것인데요. 가장 확실하고 쌈박한 수술 방법은 빨간 화살표 길이를 줄여주는 ASO, 안테리어 세그멘탈 오스테어톰이라고 하는 그 돌출립 수술입니다. 수술 방법은 위쪽 잇몸뼈의 뼈 조직을 잘라서 이렇게 제거해 준 다음에 돌출되었던 잇몸뼈를 뒤쪽으로 밀어 넣어주는 방법입니다. 뼈 수술을 하지 않는 저희 박현성외과에서는 실제로 잇몸이 전방에 위치한 흑인과는 동양인의 돌출립이 서로 이렇게 양상이 다름으로 엣지를 살리는 턱 라인 지방식으로 턱 끝을 전방으로 내어주어서 아래 턱의 얼굴 깊이를 깊게 하고 노란 화살표의 귀족을 윤기시켜 상대적으로 빨간 선의 잇몸을 들어가 보이게 하는 돌출립 지방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례자의 말씀 맞다나 이렇게 볼살이 빵빵할 때는 입가 쪽에 살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잇몸 돌출이 완화되어 보일 수 있겠습니다만 이는 피부의 탄력이 찰고모와 같이 탄탄한 20-30대나 한정된 것이고 40대 50대가 되면 빵빵했던 그 살들이 선풍기 아줌마처럼 돼서 얼굴이 울퉁불퉁해진다고 유지인대에 대한 동영상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러한 돌출립 비율의 얼굴에서 볼살을 더 넣는다는 것은 난센스이며 도리어 얼굴 깊이를 깊게 함으로써 입체적으로 만들어서 얼굴 살이 없어 보이게 하여야 하는데 방법은 노란색의 코 옆 거짐 그리고 빨간색의 치조골돌출 그리고 파란색의 턱끝 돌출조의 관계를 귀족 지방식으로 노란 선을 융기시키고 턱끝 지방식으로 엣지 있게 턱을 만들어 주게 되면 뼈 수술 없이 돌출립이 들어가 보이는 지방식이 가능하겠습니다. 오늘은 뼈 수술을 하지 않고도 잇몸 돌출령 얼굴을 지방식으로 교정하는 성형외과적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요점은 키가 큰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농구선수 옆에 서 있으면 작아 보이듯이 상대적인 얼굴 깊이를 이용하는 방법인데 모든 자물통을 여는 열쇠는 없듯이 이 수술도 효과가 좋은 얼굴과 그렇지 않은 얼굴형이 따로따로 이렇게 존재하므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